인원도 지금 많이 키우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쪽도 하기 때문에 이게 양쪽에서 받쳐준다 그러면 주가는 훨씬 더 반영이 되는 거죠 빠르면 하반기에 아마 서버 교체 수요가 좀 나오지 않을까 가격이 또 비싼 거는 10배까지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세 가지 모두 할 수 있는 기업은 삼성밖에 없다는 거죠 TSMC도 다 못하고요 권영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도 모시고 또 날씨가 갑자기 비가 오고 하는데 약간 반도체도 잘 나가다가 최근에 약간 일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여쭤볼 텐데 일단 삼성전자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7만 전자를 최근에 좀 이탈한 이후에 6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단 나은윤 반도체 관련돼서 뉴스를 보면 최근에 2분기 디램 출하량이 증가를 해서 드디어 바닥 탈출 신호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주가는 답보 상태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보면 분명히 반도체 시장은 지금 좋아지고 있거든요 KDI 이쪽에서도 발표했는데 3월 달부터 상당히 올라가는 걸로 나옵니다 이 조사가 다른 데서 조사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라든지 다른 기관들도 조사했는데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런데 이제 가시적으로 느껴질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대외적인 상황에 아직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물가라든지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최근에 보시면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표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시면 삼성전자 주가가 좀 올라가려면 기본적으로 파운드기가 좀 맞춰줘야 돼요 그런데 보시면 얼마 전에도 불황이 오기 전에도 보면 파운드리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때 많을 때는 20% 가까이 가고 그랬거든요 마켓셰어가 그런데 보시면 상당히 지금 안 좋습니다 12%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지금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안 좋아졌죠 전부 다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어차피 이게 이미 어느 정도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간다고 해도 이게 주가에 반영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어차피 이제 어떤 예전에 주가가 올라간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라고 보거든요 파운드리가 성장할 거라는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게 생각만큼 지금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지금 반영되지 않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은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반드시 파운드리 시장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EUV 공정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이쪽은 일반 파운드리 이쪽보다 훨씬 더 성장률이 높습니다 한 20% 30% 됩니다 보통 파운드리 시장이 한 10% 정도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쪽 시장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인텔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TSMC하고 삼성에서 지금 양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지금 시장이 좀 좋아지면 파운드리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삼성 파운드리도 그런 혜택을 좀 받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운드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삼성 같은 경우는 GA 공정을 3단원에도 적용을 시켜서 승부수를 던지겠다 그 시점에 한 2025년 정도 네 그렇죠 빠르면 2024년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약간 좀 그때 나오는 퍼포먼스에 의해서 주가가 좀 결정될 수도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게 2025년도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인텔이 들어오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지금 뭐 삼성은 이미 좀 앞서 있잖아요 GA 방식에서 그렇죠 그리고 또 수율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전보다 그리고 또 TSMC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새롭게 또 해야 되는 문제고 그다음에 또 수율도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예요 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경기현 사장도 그런 것 때문에 뭐 2028년도까지 5년 내에 따라잡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운도 약간 따라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TSMC가 뭐 양산이 딜레이 된다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앞서 나갈 수 있는 거죠 삼성이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최소한 수율이 안 좋게 나와 버리면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2025년도가 좀 분기점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나중에는 또 1나노 때 가면 그때도 또 한 번 이제 격차가 줄어들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턴하는 거긴 한데 네 추가적으로 뭔가 이게 주가를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킬 수 있는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파우드레이션에서 얼마나 이제 그렇죠 뭐 존재감을 나타내느냐 그 부분이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그 시스템 LSI 사업부 있지 않습니까 이쪽도 지금 상당히 포커스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집도 오시면 뭐 엑시노스가 2400 S2400 갤럭시 쪽에 이제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가면 또 파운드리에도 엄청난 영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파운드리에서 또 제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에서는 지금 시스템 LSI 사업부도 지금 뭐 한 만 명 정도 되는데 만 오천 명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래서 마켓시어가 지금 불과 뭐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뭐 2030년까지 뭐 10%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인원도 지금 많이 키우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쪽도 하기 때문에 이게 양쪽에서 받쳐준다 그러면은 주가는 훨씬 더 반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스템 반도체 이쪽 시장은 기본적으로 삼성이 커 나갈 수 있는 어떤 폭이 상당히 넓다는 거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상당히 40%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파운드리라든지 시스템 LSI 이쪽은 워낙 낮기 때문에 마켓시어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넓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많다는 거죠 조금만 잘해도 금방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시장 자체도 앞으로 그렇게 대세로 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피스템 반도체 쪽으로 그러면 약간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하반기라든지 아니면 내년 초라든지 아무튼 나올 만한 주요 이슈 호재가 될 만한 게 있을까요 물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HBM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잘 되고 있고 내년에는 뭐 두 배 이상 성장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는 뭐 DDR5 이쪽은 많이 대두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빠르면 하반기에 아마 그 서버 교체 수요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버가 지금 이제 교체가 되면 DDR5가 교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마켓시어가 좀 상당히 올라갈 수 있죠 삼성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 특히나 이제 SK하이닉스가 상당히 더 잘하고 있는데 아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서버가 과연 어느 정도 이제 교체가 될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좀 시장이 좀 살아나야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분명히 이제 그런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버도 마찬가지로 교체 수요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바꾼다면 당연히 이제 DDR4로 나올 것 같아요 거의 DDR5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DDR5는 가격이 또 비싼 거는 뭐 10배까지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 4에 비해서요? 예예 그래서 상당히 그 수익이라든지 매출에 상당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살아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서버에서 DDR5로 이제 교체하는 그런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이후로는 또 삼성전자가 이제 3nm에서 GAA 첨단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차량용 반도체도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뭐 SK 아닉스 히스템 IC라든지 이쪽에도 8인치 주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 이쪽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쪽에도 하고 있고 또 메모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죠 예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서버 이쪽이 좀 잘 받쳐주면은 8만 전자 정도는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시장이 언제가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좀 빠르면은 뭐 내년까지는 되지 않을까 좀 늦더라도 내후년 이정도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보시면 그 삼성전자 주가는 상당히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떨어진 때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제 우상향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떨어졌는데 이게 분명히 올라간다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이 시점이 지금 반도체 불안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2021년까지는 상당히 좋았다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진 다음에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전에도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반도체 주기도 마찬가지로 주기에 따라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갔다가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이게 뭐 두 배 이상 이렇게 가진 않을 거예요 뭐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올라가겠죠 특히나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경기만 지금 이제 좋아진다 그러면은 충분히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약간 매크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 사실 생각보다는 미국의 경기가 뭐 견조하다 그런 말도 있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너무 안 좋다 그렇죠 중국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한국이 중국에 대한 어떤 수출 포션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요 특히 반도체도 많이 있습니다 네 살아나야 됩니다 최근에 보시면 중국이 상당히 지금 뭐 여러 가지 시장 불안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뭐 시장이 많이 죽고 있고 셧다운도 예전에 많이 해가지고 아직 이제 살아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시장이 어느 정도 살아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상당히 또 메모리는 상당히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쪽이 많이 변수가 되겠죠 네 아무래도 약간 반도체 비즈니스 과정 이런 걸 또 이제 직접 뭐 이렇게 수업하시고 이제 교수님이 계시다 보니까 약간 현업에서는 약간 지금 상황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 삼성 관련된 회사들 외에는 그렇게 특히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삼성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SK도 투자를 많이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투자하는 쪽에 따라서 이제 소부장 기업들이 약간 혜택을 볼 수 있는 면이 있지만 나머지 전반적인 상황은 아직 피부로 느낄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불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사실 연초에 그 엔비디아의 그 채집 bt 그러면서 막 그 gpu 중심으로 막 이렇게 오르긴 했고 실제로 수요도 많이 발생하긴 했는데 사실 그쪽에 국한된 좀 유치였지 그렇죠 그렇죠 반도체 전반적으로 이렇게 쫙 뭔가 좋아진다는 건 아직 좀 시기상적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나마 좀 좋은 시장은 말씀하신 뭐 ai 이쪽 hbm이라든지 뭐 이쪽하고 그다음에 또 차량용 반도체에요 이쪽 시장은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불황이 아닙니다 나머지 시장들은 다 불황이라는 얘기죠 PC라든지 뭐 스마트폰 이런 쪽 서버도 아직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쓰는 이제 전자제품 이런 것도 다 이제 해당이 되거든요 말씀 들어보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사실 어차피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에 좋아질 텐데 그렇다면 서버라든지 그런 모바일 기기 그다음에 PC 이런 쪽도 수요가 발생을 하면은 그때 이제 다 같이 좋아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보시면은 우리 생활하고 되게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PC 뭐 노트북 이런 것도 이제 뭐 내년에 바꾸지 뭐 좋아지면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뭐 3년 써도 문제가 없고 5년까지도 쓸 수 있거든요 뭐 스마트북도 마찬가지고 PC도 마찬가지고 뭐 5년 이상 쓸 수 있을 수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1년 2년 정도 딜레 시키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 교체 수요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중국 사람이라든지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좀 교체해야 되는데 이게 불황이기 때문에 교체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수요가 좀 사라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엔비디아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발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AI용 고성능 GPU 생산량을 최대 이제 한 4배까지 늘린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거 주목해야 될 국내 기업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SK하이닉스겠죠 SK하이닉스는 HBM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도 신문 한번 봤는데 올해 6월 달에 보니까 SK하이닉스가 한 53% 정도 했더라고요 삼성이 한 36% 정도 했고 마이크론이 한 9%인가 이렇게 6월 달 기준입니다 약간 이제 변동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르기 때문에 매달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더 잘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먼저 했기 때문에 그렇죠 SK하이닉스가 10년 전에 벌써 했어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은 상당히 늦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하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상당히 먼저 하다 보니까 선점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뭐 성능도 좋게 나오고요 하다 보니까 뭐 많은 기업들이 이제 SK하이닉스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뭐 삼성은 이제 뭐 하반기에 이제 내놓지만 HBM3도 이제 아직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와야만 어느 정도 이제 쫓아갈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중단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가 반드시 이제 수혜를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보시면 지금 엔비디아 GPU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SK도 마찬가지지만 그 TSMC에 맡기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그 제조를 그런데 지금 이제 패키징 능력이 안 돼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못 하고 있어요 케파가 안 돼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막 다른 데로 이제 몰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삼성도 뭐 엔비디아랑 얘기가 오가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SK하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좀 보면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왜 제가 강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최근에 보시면 이제 작년에 어드밴스 패키징 팀을 새로 설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패키징 쪽에서 상당히 싱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큐브라든지 이런 2.5D 패키징 이런 것도 지금 상당히 강화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멀티다이 인테그레이션 이런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이런 것도 지금 해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지금 강화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TSMC 패키징 수준에 이제 쫓아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수준이 근데 이제 SK하닉스는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제 메모리 위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패키징은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패키징이 하다 보니까 그런 능력이 아직까지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삼성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2.5D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운드리도 그 엔비디아 GPU를 생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SK하닉스는 8인치 주로 이제 구공정 파운드리거든요 키 파운드리나 아니면 SK하닉스 13IC 같은 경우에 하다 보니까 뭐 GPU 같은 경우에는 생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삼성은 뭐 파운드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패키징도 할 수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고객의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불편함을 대기 싫어해요 사업이라는 자체가 고객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얼마나 이제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은 되게 편한 걸 원해요 그런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 그걸 모두 맡을 수 있다는 거죠 패키징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HBM도 메모리 사업팀에서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파운드리로 GPU도 생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모두 할 수 있는 기업은 삼성밖에 없다는 거죠 TSMC도 다 못하고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삼성이 상당한 막강한 파워가 있는 거죠 사실 또 TSMC의 가장 최고 고객은 NVIDIA가 아니라 또 애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물론 이제 완전 후순이 아니겠지만 원래부터 약간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데 이제 NVIDIA가 엄청나게 지금 GPU를 생산해야 되니까 사실 TSMC에만 맡길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렇죠 삼성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물밑 작업이 오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작업이 되면서 아마 어차피 지금 뭐 내년에 되면 이제 AI가 더 시장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더 수요가 늘어나면 훨씬 더 감당을 못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캡파는 늘린다고 해도 수요가 더 많아져 버리면 감당을 못하거든요 하다 보면은 TSMC에 올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계속 그리고 또 NVIDIA 입장에서도 한 겹에 몰아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나눠하는 게 여러 가지 리스크 해증면이라든지 가격적인 어떤 협상면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산해서 나눠줄 가능성도 크다는 거죠 네 말씀 들어보니까 확실히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은 이 AI GPU 관련해서는 길게 봤을 때는 SK 해이닝스보다 더 수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예 당장은 뭐 SK 하이닝스가 더 수혜를 볼지 모르지만 아마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이 더 보장을까 그리고 SK 하이닝스가 더 우수하고 먼저 내놓은 거는 그쪽에 이제 포커스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삼성은 그 시장을 잘못 잡았어요 HBM은 별로 시장이 커질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늦게 들어간 거거든요 기술력에 따라 늦게 들어간 게 아닙니다 단지 시장의 어떤 판단을 잘못한 거죠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어떤 문제는 전혀 없거든요 단지 늦게 진입했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가면 또 접혀질 수가 없고 삼성이 역량이 더 크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기술적인 차이라든지 이런 거는 좁혀진다고 봅니다 네